구글 지메일 연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지메일에서 채 10% 미트 설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지메일 받은 편지함에 구글 책 및 미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. 지메일을 엽니다. 오른쪽 상단에서 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. 하이라이트를 클릭하십시오. 책 및 미트 메뉴에서 맞춤 설정을 클릭합니다. 구글 책을 클릭해 활성화합니다. 구글 미트를 클릭해 활성화합니다. 완료를 클릭합니다. 새로 고침을 클릭합니다. 측면 패널에 책 및 미트 메뉴가 나타납니다. 구글 공인 교육자를 위한 무료 배포 자료입니다. QR 코드를 스캔하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 하나 해내셨습니다. 하나 해내셨습니다.